골프를 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겨드랑이를 붙이라는 얘기에요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끌고 내려오라는 레슨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아마추어 분들은 그런 레슨을 따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프로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끌고 내려오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오른팔을 몸에다가 이렇게 바짝 붙이려고 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이런 동작들이 정말 최악의 동작이에요 이 겨드랑이 이렇게 붙이게 되면 왼쪽 어깨가 뒤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깨랑 팔이 분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몸통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동작이에요 자 근데 많은 프로님들이 팔꿈치가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요 이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은 제 느낌에는 겨드랑이가 붙는 느낌이 아니에요 팔꿈치가 이렇게 몸 앞으로 들어오는 느낌인데 많은 분들은 이걸 따라 하려고 하면 이 겨드랑이를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런 동작을 연습하지 말라고 해요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내 느낌에는 겨드랑이에 약간 사포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겨드랑이를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겨드랑이가 절대 이 팔과 붙지 않게 만들어주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 돌릴 때 내 느낌은 붙는 느낌이 아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어깨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임팩트가 되지 만약 겨드랑이를 붙이려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왼쪽 어깨가 올라가서 체는 이렇게 풀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붙이려고 하는 동작 때문에 헤드는 지금처럼 이렇게 더 떨어지게 되고 결국 분리해서 팔만 몸 앞으로 다닐 수 있다면 체는 엄청 쉽게 몸 앞으로 끌고 있는 이런 동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습할 때 겨드랑이에 신경을 많이 써보세요 항상 백스윙을 할 때도 자꾸 붙이려고 하지 말고 겨드랑이랑 몸이랑 떨어뜨리는 느낌 다운스윙 때도 붙이는 느낌이 아니라 떨어뜨려서 팔을 몸 앞에서 휘두르는 이 느낌 이 느낌만 가진다면 저는 아마추어분들이 정말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습장 가서 이렇게 연습해서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절대 붙이지 말고 팔을 겨드랑에서 떨어뜨린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요 툭 떨어뜨려서 팔만 쓱 슥 움직이는 이 느낌 정말 가장 중요한 느낌이고 이거를 알게 되면 정말 공칠 때 신세계를 맛보게 될 거예요 자 절대 붙여서 끌고 내려오는 느낌이 아니라 팔이 몸 앞에서 움직이는 이 느낌만 가지시면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핸드포워드가 되면서 공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해볼래요? 떨어지는 느낌만 한 번 가져봐봐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잘하는데? 그렇지? 뭔가 붙이는 느낌 말고 몸 앞에서 떨어지는 느낌 다시 한 번 더 머리 좀만 더 잡자 하나 그렇지 그런 느낌 그렇지? 팔이 몸 앞에서 다녀야 돼 이렇게 그렇지 어? 그렇게 되면 손이 이렇게 포워드가 되기 시작하거든? 좋은데? 어? 이런 느낌 그렇지 어? 이 느낌 하나만 더 줘봐 나쁘지 않아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치거든 공을? 자 팔이 몸 앞으로 다니면서 다시 잡아봐 몸 앞으로 다니면서 슥 이런 느낌 있지? 근데 좀 전에도 방금 또 이렇게 치려고 그랬어 공을? 스윽 돌리고 스윽 돌리고 끝 이런 느낌 좋아 스윽 돌리고 자 분리되는 느낌 겨드랑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스피드를 내는 거야 끝 지금도 약간 이렇게 되려고 그러거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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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살짝 이렇게 하려고 그래 손목을 쓰면 안 돼 하나 잡아놓고 둘 그렇지 그렇지 겨드랑이 떨어뜨리면서 그 느낌 그렇지 끝 줘봐 그렇지 그럼 지금 앞당 때리는 거 느껴지지? 공부터 때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저번에 팔로만 해서 공 앞에 떨어뜨렸던 거 했잖아 이거 그게 이 느낌으로 해서 겨드랑이가 떨어져서 팔이 몸 앞으로 다니면 이 앞당을 칠 수가 있어 근데 전부처럼 이렇게 몸을 쓰면은 죽었다 깨놔도 이 앞당을 때릴 수가 없거든? 그러면 본능적으로 또 어떻게? 또 상체를 덤비게 되는 거야 방금 PD님이 한 것처럼 이 느낌만 가지면 돼요 항상 팔이 몸 앞에서 다닌다라는 느낌은 절대 끌고 내려오는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팔이 이렇게 몸 뒤로 따라오지 않고 몸 앞으로만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레깅이라는 동작도 생기거든요 근데 절대 이걸 끌고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순간 헤드는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이 항상 몸 앞에서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이 느낌만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운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연습해보시고 꼭 이거 할 때는 왼손댕이 타겟 보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절대 이렇게 아까 PD님이 처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때리시면 안 되고 이런 느낌으로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의 스윙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okay you